지금부터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제어할 배터리 팩이 있을 거고요. 배터리로부터 센싱하거나 스위칭을 통해서 충방전하는 전자회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는 SOC 에스티메이션과 파워 리미터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로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이 BMS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BMS를 모델 기반 설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거동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필요한데요. 배터리 셀에 대한 거동을 나타내는 모델을 만들고 배터리 셀을 원하는 형태로 직병료를 연결해서 배터리 팩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셀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메스웍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등가 회로 방식인 배터리 모델 생성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온도를 고려한 고정밀도를 갖는 모델링 방식으로 이미 입증된 방식입니다. 고정밀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배터리 셀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배터리 등가 회로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적화 기법을 활용해서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기법을 통해서 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여 배터리 셀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먼저 등가 회로 모델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토폴로지를 갖는 배터리 등가 모델을 만드실 수 있는데 배터리는 다음과 같이 RC 회로로 등가 회로 모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과 캐페시터, 전압원이 SOC와 온도에 따라서 배터리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여 변경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심스케이프로 구성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블락들은 심스케이프 랭기지를 활용해서 아까 본인만의 컴포넌트를 만드실 수 있는 매트랙 기반의 언어를 활용해서 SOC와 온도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이 변경되도록 커서마징한 블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열 모델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였다면 실제 배터리 셀과 동일한 거동을 하도록 배터리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배터리의 전압값을 실제 배터리 셀과 모델에서의 전압값을 센싱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잘 정의하지 않으면 오차가 발생하게 되죠. 이를 실제 배터리 셀 데이터와 같게끔 배터리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사용자가 트라이얼 에러 방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해당 파라미터들을 튜닝해서 다음과 같이 결과가 같게끔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으실 수 있고 실제 배터리 셀과 동일한 거동을 하는 배터리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터리 셀은 외부와의 서멀 모델과 함께 모델링해서 배터리 셀을 확장해서 팩으로 만드실 수 있고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터리를 사용해서 한 가지 사용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이 사진은 EV의 EV 차량에 대한 진단 화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차량이냐면 실제 테슬라 모델 S의 진단 화면입니다. 이를 심스케이프로 동일한 구성으로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터리 쿨링 시스템을 포함한 이 시스템은 여러 개의 유체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열 전달 유체인 냉각수의 써머 리퀴드 열 특성을 고려한 도메인을 활용하실 수 있고 에어컨 시스템과 나머지 쿨링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상변환이 이뤄지는 투페이즈 플로이드 도메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과 H100 시스템은 모이스처 에어 도메인, 온습도를 고려할 수 있는 도메인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였고 그 이외에도 열교환기나 유체,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벨브 및 제어기, 그리고 펌프와 압축기 등을 모델링하였습니다. 이처럼 차량의 냉각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체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도메인의 유체 시스템을 모델링해야 합니다. 심스케이프로 만들어진 모델은 심스케이프 플로이드라는 제품의 참조 예제로 들어가 있어서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직접 받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러 시나리오 중에 뉴 유로피안 드라이브 사이클로 주행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해당 주행은 다음과 같은 차량 속도로 운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외기 온도가 30도이고 차량 내부 설정 온도가 21도입니다. 이때 밸브들을 온시키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도록 이때 각 컴포넌트의 열량과 온도, 그리고 펌프와 컴프레서의 제어 명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설정 온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밸브를 오픈시켜서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30도에서 35도 사이에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차량용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에 대한 메소스 솔루션에 대한 활용된 사례들을 하나 보시게 되면 마인드라 일렉트릭에서는 1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다시 말해서 BTMS에 대한 최적화를 하는데 심스케이프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이 필요로 했는데 배터리와 쿨링 서킷, 냉각 서킷 및 차량 등을 포함한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 모델을 심스케이프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컴포넌트 파라미터 튜닝들을 수행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정밀한 배터리의 열특성을 분석하고 싶으실 텐데요. 심스케이프는 기본적으로 1D 서멀 모델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3D 서멀 모델을 리지스트 오더 모델로 만들어서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맷석스의 서드 파티 업체인 큐벳에서는 배터리의 열특성을 CFD 해석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한 퀵커심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CFD 기반의 배터리 열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셀의 지오메트리를 정의하고 메시를 생성해서 가져와서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걸 정의한 후에 3차원 3D 열특성을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큐벳에서는 매트랩과 쉽게 연동하실 수 있도록 1D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리듀스 오더 모델을 변환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1D 시뮬레이션처럼 빠른 동작이 가능하지만 계산은 CFD 해석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조금 더 정확한 모델들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각 셀마다 열에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 손실들을 계산하실 수 있고 그 열은 큐벳에서 만들어진 리듀스 오더 모델의 기존의 1D보다 좀 더 정밀한 1D로 동작 가능한 열 모델들을 모사하실 수 있습니다. 1D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방향에서의 열을 전달해서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된 열은 배터리 셀의 평균치 온도로 적용됩니다. 이때 바운더리 컨디션은 배터리가 완벽한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고 열은 냉각수 채널의 냉각수로부터만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셀에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동작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다음과 같습니다. 14개의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리듀스 오더 모델로부터 계산된 온도값을 받아서 각 셀의 평균치 값으로 열 에너지를 공급하고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셀의 열정 노화들을 표현해 보실 수 있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게 되면 해당 구조를 갖는 배터리 팩의 경우 여섯 번째 셀이 가장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럼포드 서멀 모델인 1D 해석 모델보다 열 모델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봐보겠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는 시뮬링크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BMS는 파워 리미터와 배터리 동작을 위한 제어 알고리즘 및 SOC 추정과 셀 밸런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워 리미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전류 제한 값에 대해서 시뮬링크로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의 전압과 온도 그리고 팩의 전류 값을 기반으로 전류 제한 값을 설정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또한 심스케이프 배터리 동작 알고리즘에는 충방전과 폴트 상태의 전환에 대해서 스테이트 머신으로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는 제어로직 설계 툴인 심스 스테이트 플로우라는 제품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정전류 정전압 충전 방식인 CCCV 충전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봐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충전 시스템을 모델링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SOC 에스티메이션인데요. SOC 에스티메이션 충전 상태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배터리의 원활한 동작 및 배터리 수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가 SOC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C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알고리즘들로 구현하실 수 있는데 쿨롱 카운팅 방식과 칼만 필터 방식으로 구현된 예제가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실제 SOC 값과 추정한 값의 초기치 값이 에러가 0.05볼트 정도 발생한 상황에서 잘 추정하는지 확인해 본 것이고요. 쿨롱 카운팅 방식 같은 경우는 초기 에러 값이 계속 누적돼서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칼만 필터의 EKF와 UKF 중에서 EKF가 조금 더 잘 추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배터리 모델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배터리 추정값 SOC 추정을 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것에 대한 문제가 되죠.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요새는 배터리 SOC 추정에 AI를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발표해 줄 예정입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 에이징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칼만 필터를 적용한 방식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에이징에 대한 모델은 충방전이 되면서 터미널 저항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형태로 표현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칼만 필터로 추정하는 방식이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머신러닝 기법으로 활용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충방전을 반복하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 저하가 되는 것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찾은 것입니다. 해당 링크들을 클릭해 보시면 실제 데모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예제로서도 다음과 같은 데모가 있는데 충방전을 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최대 캐페시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예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또한 폴트 상황에 대한 시뮬레션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셀이 직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셀에 대한 캐페시티와 오픈서킷 볼테이지를 모두 줄이고 저항값을 높이는 방식으로 결함을 모델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상 동작을 하는 다른 셀과 결함이 있는 10번째 셀에 대한 SOC값과 온도값을 보시게 되면 더 많은 전력 손실과 높은 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터리 셀에 대해서 결함을 인가해서 전체 배터리 팩에 대한 거동을 확인함으로써 고장의 유무를 판단하실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개발함에 있어서 배터리 모델링과 배터리 쿨링 시스템 그리고 BMS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파워 컨버터와 인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전자 시스템은 전력 변환기를 이용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력을 변환해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단의 AC나 DC 전력을 출력단의 원하는 AC와 DC 전력으로 변환해 주게 되는데 또한 입력단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출력단의 전압이나 주파수로 레귤레이션 하는 것들이 이런 제어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어기는 원하는 레퍼런스를 가도록 출력단의 제어를 피드백 받아서 PWM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파워 컨버터는 전기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게 되죠. 그 중에서 DC-DC 컨버터를 설계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개발 워크플로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로 차량의 전조등에 들어가는 파워 컨버터를 설계해 볼 건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컨버터는 세픽 컨버터로 다음과 같은 토폴로지를 갖는 컨버터입니다. 그런데 컨버터를 개발 시에 고려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컨버넌트의 사이징과 연속 컨덕션 모드와 불연속 컨덕션 모드에 따라서 제어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컨버넌트 사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버터의 전력 손실과 열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펙에 맞는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베디드 프로세스에 구현해서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DC-DC 컨버터를 예를 들어 본 건데 그 중에서 이 데모에서 사용하는 세픽 컨버터는 버크 부스트 컨버터 형태를 가지고요. 출력 전압이 최소 및 최대의 입력 전압 사이에서 동작할 때 주로 사용되는 컨버터입니다. 토폴로지가 플라잉백 컨버터의 캐페시터 소재가 추가가 된 형태라서요. 낮은 부품 스트레스와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컨버터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제어 특성이 복잡해서 제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컨버터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어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버터에 들어가는 인덕터와 캐페시터에 대한 사이징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컨티뉴스 컨덕션 모드인 CCM과 그 다음에 디스컨티뉴스 컨덕션 모드인 DCM에 대해서 거동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CM 모드로 동작해야 제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스위칭 변환 시 전력 변환에 지연이 발생하는 DCM의 모드로 있을 경우에는 CCM이 되도록 소재에 대한 사이징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솔루션으로서는 DCDC 컨버터를 설계하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로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컴포넌트 사이징을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피 컨버터에 대한 토폴로지 대로 심스케이프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덕턴스 값을 470펠리로 조절해서 동작시켰을 때에는 CCM 모드로 동작을 했는데 12V 출력이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V 출력을 내도록 인덕턴스 값을 C펠리로 조정을 한 상태에서 제어 결과를 보시게 되면 DUTB를 0.5로 했을 때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때 확대해 보시게 되면 DCM 모드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제어 값에 따라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덕턴스의 사이징을 다시 해봐야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손쉽게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도전 과제로서는 세피 컨버터의 비선형 스위칭 특성을 모델링하고 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소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과 주변 장치에 미치는 열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써는 심스케이프의 애드온 라이브러리인 심스케이프 일렉트리컬을 사용해서 비선형 세피 컨버터 블락을 모델링하고 스위칭 로스와 컨덕션 로스에 대한 전력 손실들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특성을 보기 위해서 심스케이프의 서멀 도메인을 포함한 멀티 도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심스케이프 일렉트리컬의 모스펫 블락은 전기 특성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열 특성을 포함한 포트를 뽑아내실 수 있고 심스케이프의 서멀 도메인에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외부와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수행하실 수 있고 열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 소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과 열 특성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워 컨버터 제어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 중에 제어 설계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컨버터 모델은 높은 스위칭 주파수로 인해서 불연속성을 갖는 시스템은 제어 설계에 의해서 필요한 선용화된 모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선용화 모델을 찾는다 하더라도 PI 제어기의 개인을 최적화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심을 링크 환경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제어 설계를 잘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ID 제어기에서는요. 제어 개인을 튜닝하기 위한 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선용화하여 선용화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선용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GUI 기반으로 GPI 개인 값을 튜닝해서 최적값을 시간 영역 또는 주파수 영역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설계가 굉장히 용이한 환경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알고리즘을 인베디드 프로세스에다 배포하는 과정인데요. 이 데모에서는 인베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드웨어로서는 TI사의 F28035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솔루션으로서는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다 보면 제어 알고리즘은 여러 번 변경하게 되고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드 작성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매트렛 시뮬링크 모델로부터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 개발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데모에서는 컨버터 제어 알고리즘을 모델로부터 인베디드 시스템에 배포하고 인베디드 시스템을 조작하고 모니터링하실 수 있는 시뮬링크 모델과 익스터널 모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LED의 밝기나 온오프 신호들을 변경해가면서 동작을 시켜보실 수 있고요. 이때 전력 변환이 원하는 응답 특성을 보이는지도 시그널를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워 컨버터를 가지고 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계된 컴포넌트들을 차량 바디와 함께 통합 테스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스케이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대한 전체 차량 모델인 심스케이프 비이클 템플릿에 대한 데모를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물론 맷석스에서는 다양한 전체 차량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심스케이프를 가지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차량 모델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되어져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모델과 전륜과 후륜의 서스펜션과 타이어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구성 요소들을 피지컬 커넥션 통해서 모델링 하실 수 있고 이 방식은 아까 물리 모델링 방식이 심스케이프를 활용하여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모델 이외에도 매뉴버나 운전자 모델 그리고 브레이크 서스펜션 등에 대한 제어 알고리즘 및 차량 환경 등을 모델링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심스케이프 비이클 템플릿은 차량 모델과 제어기 등을 포함해서 한 환경에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심스케이프 비이클 템플릿은 GUI 기반으로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GUI에서 미리 정의된 구성을 선택해서 손쉽게 변경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 부분을 보시게 되면 3개의 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쿨링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모델링 하였고요. 쿨링 시스템은 배터리 그리고 3개의 모터에 대한 냉각 휠체로들을 모델링 하였고 각 컴포넌트에 대한 온도를 센싱해서 펌프로 유량을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때 차량이 주행하면서 배터리의 온도를 다음과 같이 시각화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배터리의 온도를 센싱하는 센서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배터리의 열관리 시스템이 다르게 동작하는데 잘못 설계된 곳에 배터리의 온도가 설계된 곳에다가 센싱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터리 센서 위치 설계에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발표했던 웨비나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가 말하기를 지난 10년간 매트랩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에서는 모델 기반 설계를 이용해서 차량 설계를 함에 있어서 최적의 사양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 레벨에서 최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컴포넌트에 대한 설계와 이를 차량 레벨에서의 통합 테스트로 확장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메스웍스에서는 컴포넌트 레벨의 설계부터 시스템 레벨의 설계까지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정밀도를 갖는 모델링을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섹션에서는 물리 모델링 툴인 심스케이프를 활용하여 전기차에 들어간 각 컴포넌트에 대한 설계를 봐봤고요. 그 중에서도 심스케이프라고 하는 물리 모델링 플랫폼 위에서 직관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했고 배터리나 모터 컨버터 등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도면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심스케이프라는 환경 내에서 하나의 모델링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기에 에러를 확인하실 수 있고 개발 시간을 단축하여 품질 향상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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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